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어머니의 글이었는데 오늘 저희 사건 반장이 직접 제보도 주셨어요. 일단 사건이 있었던 게 지난해 5월 28일입니다. 이 가정이 한부모 가정이고요. 제보자가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날 딸이 산책 갔다 오겠다면서 밤늦은 시간에 집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딸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이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도 하고 전화도 수십 통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애가 타고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이 딸이 비에 홀딱 젖은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무사하게 돌아와서 다행인데 이게 참 박 변호사님 뭔가 좀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보자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보니까 딸이 어떤 얘기 했냐면 국밥집에서 아는 언니를 만나가 좀 늦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니까 결국은 딸이 이제 실토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하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올리니까 지금 누가? 30 남성인데요. 36세입니다. 같이 놀자. 지금 하는 놀자라고 하니까 제가 14살인데 괜찮을까요? 하니까 괜찮다. 그런 건 상관없다라고 이런 얘기가 와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딸을 태우고 나서 외진 길로 향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갈까 이 딸은 생각도 했지만 해코질을 당할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건데요. 제보자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고 보니까 이제 그런 진대가 있고 해서 문제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집에 가야겠다. 엄마가 계속 연락이 온다. 계속 연락 온다.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몸으로 이렇게 약간 밀치고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정치가 있고 귀가 있으니까 수랍을 채운 거죠. 그렇게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올 때는 저희 집을 사주신 지난 아침 이제 내경거산 거리에 있는 그쪽에 이제 내렸고 저희 아이는 거기서 걸어오면서부터 저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네 지금 제보자께서 설명해 주신 얘기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지금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 아이가 뭐 지금 12세로 봐야 되는데 만으로 12세 아이가 이렇게 이 남자하고 무인태들을 간 겁니다. 이 남자가 이제 무인태를 데려간 건데 거기서 이제 얘도 놀라니까 저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했더니 왜 가야 되는데 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딸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쇼핑뱅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성인용 기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구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딸이 저항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손을 가죽수갑으로 묶었고 아이의 다리와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시 차로 데려가서 내려주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하고 통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고하셨겠죠?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일단 딸이 평소에 우울증에다가 틱장애, 불안장애까지 있어서 이제 이게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술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또 거기다가 이 남성한테 보복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3일 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이 34남성 붙잡혔고요. 6월 23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나 이 아이 만난 건 맞는데 나는 성추행한 적도 없고 성폭행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어플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14살인데 괜찮아요 그랬잖아요. 나는 13살 이한지도 몰랐다. 이런 취지로 부인을 했고 일단 검찰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가늠추행죄로 남성을 기소했던 겁니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가늠추행죄로 기소를 하면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몰랐다. 이 13세 만 13세 미만인 걸 알았냐 몰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어플에서 남성한테 자신이 14살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닉네임에도 14살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한국 나이 14살은 생일이 지나면 만 13살 안 지나면 만 12살이기 때문에 아이의 생일을 알지 않는 이상 만 12살인지 남성이 몰랐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남성, 아이의 키가 158cm, 성인 평균 정도의 체격이고 당시에 옷이나 어떤 목소리 같은 걸 봐도 만 13세 미만인지 여부는 물론이고요. 미성년자인지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제보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 또래 중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키 큰 아이들이 있다. 또 성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성숙한 얼굴은 절대 아니고 이 당시에도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이었다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남성은 성인용 기구들 보여주긴 했지만 이거 이용한 적은 없고 때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무죄를 때리는 판사는 뭐냐 하면서 주말 동안 엄청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 백 변호사님 일단 이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진술이죠. 진술 플러스 알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진술만 있는 경우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진술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봤더니 이 아이의 신체에서 남성의 정액 반응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이제 성인용 기구들로부터 성추행이 이용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언급했던 성추행 기구가 아니라 성인용 기구가 아니라 다른 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가 집에 가서 씻고 이런 일 당했다는 것 때문에 다 씻고 해서 DNA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 진술도 좀 흔들리고 그리고 아까 13세 미만인 정보에 대해서 흔들리고 실제로 플러스 알파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기소를 딱 그거 13세 그걸로만 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재판부에서는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소한 거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뭐 그냥 추측이고 가정이긴 한데요. 만약에 검찰에서 예비적 기소를 한다든지 공소장을 바꿨다고 하면 이게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냐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중에 13세에서 16세 피해자 같은 경우는 동의가 있다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추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조금 되고요. DNA 같은 것도 발견됐기 때문에 유사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죄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너무 13세 미만의 의제 강간죄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항소심에 가면 박 변호사님 일단 뭐 유죄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추가를 하거나 검찰 입장에서는 12년 엄청 큰 징역형을 구형을 한 거거든요. 무죄가 된 만큼 그게 타당하게 아마 공소장 변경을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CG로도 나가고 있지만 이 아이 상태가 지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는 정말 검찰의 역할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좀 필요해 보입니다.